안녕하십니까 스타 lvs의 이장원공학 박사입니다. 요거는 led cov로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무선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켜보겠습니다. 이제 받쳐 그리고 이렇게 끄겠습니다. 꺼지죠? 그 다음에 무선입니다. 무선 무선입니다. 그 다음에 끕니다. 그죠? 밤불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번이죠. 1번을 키면 켜고 끕니다. 그 다음 2번 3번에 매물이 되어 있죠. 무선 컨트롤이고요. 요거는 회사가 틀립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k로 받았습니다. k 전기 안전 k를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틀린 제품인데요. 전체로 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2번. 아 2번이 켜면 요게 켜지죠? 2번인데 색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색온도 조절이 되죠? 색온도 조절이 되죠? 요거는 기능이 색온도 조절이 되는 기능입니다. 그죠? 색온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3번 켜보겠습니다. 아 3번. 이게 4번이군요. 4번 켜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온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. 틀리죠? 색온도가 둘 중에 하나. 색이 서로가 틀린 겁니다. 틀리게 조절이 될 수 있고요. 전체를 다 꺼보겠습니다. 예 전체를 끄겠죠? 그 다음에 전체를 켜보겠습니다. 요거는 그래서 무선으로 가짜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실내 세미나실 같은 데를 컬러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디밍만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무선 방식의 LED 디밍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장원 공학 박사였습니다.